현지시간 지난 1일 홍콩 매체 HK01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지하철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지난달 26일 상하이 지하철에서 촬영된 것으로 교통 약좌석을 놓고 중년 여성과 젊은 청년이 다투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청년 A씨가 앉은 좌석 뒤편에는 노약자, 병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에 A씨 앞에 서있던 중년 여성 B씨가 A씨에게 자리를 양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이에 분노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가정교육을 허투루 받았다, 뻔뻔하게 이렇게 앉아있냐, 염치없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자 이에 질세라 A씨는 나도 돈 내고 지하철 탔다, 교통비 환불해주면 무조건 양보하겠다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B씨는 노인증을 꺼내 보내며 이 자리는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라면서 양보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끝까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영상은 두 사람이 계속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끝이 났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이 갈렸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어린 나이에 멀쩡해 보이는데 노인에게 양보할 줄 모르다니 너무하다. 꼭 양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중년 여성이 더 교통약자처럼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청년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반면 일각에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양보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약자석은 노인석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청년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